요구해야지 뭐 사죄가 없어 제가 제출한게 법사 기사가 남았고 맞아 왜 나한테 극딜하냐 극딜하지 마라 아 사수 있었어? 까먹었지 아니야 조용해라 다 쑤셔버리기 전에 지금 열받았다 완전 이길거야 집중할거야 슈렌버브 슈렌버브이 못이기는 덱은 세상에 없다 슈렌버브 1티어죠 별로다 되게 안좋다 아 매디브 스승부다 승부다 아 따니까 저 백안덱이 내가 침묵 카드 안 넣은 덱밖에 안 갖고 왔단 말이야 아 태화술 다 가져올걸 이거 만들지도 않았지만 욕심뽀 오지게 부렸네 갑복이 이걸로 여기다 왕축 걸어서 때립시다 까비 개꿀 아 타오리슨 승부다! 다 아무튼 킬값 본다 실력에도 내가 니들이 뭘 알아 실력에 대해서 아 개열바다 아 개열바다 아 개열바다 아 순간치워졌어 개열바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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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 낮아 낮아 나와야지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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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좋았다 아 다음 툴 쓰고 싶은데 한번만 살아라 괜찮은게 이거 썼잖아 알렉프하고 딜카드 꽂아넣으면 돼요 슈렌법은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슈퍼 란듬법사기 때문이죠 이걸로 늦었음초면 아 난 안 내지 어떻게 할까 아 빠깨 해달라고? 알았어 빠깨 해줄게 그렇지 그렇지 요런거 나와 좋아야지 응 아 아 이거 낼걸 그랬나? 메디브? 아 메디브가 더 좋았는데 아 메디브 낼걸 왜 이거 냈지? 아 메디브 낼걸 지금 메디브가기였는데 아 나 좋아 아 메디브가기였는데 아 망했네 아 집중 안되네 괜찮아 괜찮아 상대가 사술 나올까봐 못내고 있는거야 이거는 사술 써라 그럼 내가 메디브 쓰겠다 이거죠 오케이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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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변이 변이 응 우리는 적수에 군주여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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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좋았다 아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다음 턴에 뉴저스 같은 거 쓰려고 그러죠? 눈보라를 아끼고 때리고 이거... 아 눈보라가 6호니까 어? 잠시만요! 사슬맞으면 어떡할라고? 아 저 배우자까지 있구나. 잘 보자 잘 보자. 변이 찾으면 되죠? 오케이. 별로 오케이는 아닌데 어쨌든 찾았다. 아 근데 이제 나오면 어떡하냐? 아이씨... 근데 이제 와서 변했으니 의미가 있어? 그래서 써야지만 어떡해 그지? 치스같은 거지같은... 여러분... 저에겐 무엇이 있을까요? 이걸로 뭘 갖고 와야 될 수 있을까? 대규모 무효화? 그래도 안될거 같은데? 10 25 28 글쎄요? 30 6 5 21 21 22 21 22 23 23 23 24 24 24 24 24 35 24 오케잉? 필드 클리어? 띠용? 아 아 띠용? 어? 아 코스가.. 아 코스가 안.. 아 이거 될걸 아 코스가 안돼 아 이거 될걸 아 멍청이 아니야 어차피 근데 얘 체력 달게 하는게 좋아 어 아뇨 괜찮아 이제 알렉스인데 어 흑기사 아아 흑기사 흑기사 어 tc? 용적에서 데스윙 뽑으면 어떻게 돼요? 용적에서 데스윙 뽑으면 어떻게 돼요? 정말이 다가온다 누가 줬대 누가 줬대 누가 줬대 상대 늦어서 빠졌는데 오늘 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? 아 신나가 왜 나왔나.. 아 개짜자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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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덱 세다 근데 갑복이 덱 이거 좋다 컨트롤 덱 그니까 만약에 템포 빠른 덱 한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질 수 있는데 템포가 느리니까 되게 세다 그音소가 더 닥터จọ아 그는 그렇지 못해 저도 만 vardı 이 위치 1댥공 이 위치 1댥공 아아악 아유 아 이러면 다음부터 데스윙을 못써 아 주면 어떡해 아 왜 주냐 아 요거 하나 갖고 하고 정리해서 상대는 데스윙 예상 못해 데스윙 예상 못해 어 니노도 다 아까운데 아 카자쿠 쓸 버릴 수 없잖아 아 카자쿠스 카자쿠스 리노를 한번 버티자 한 번만 살면 되잖아 한 번만 왜 니노도 킬각이야 이렇게 하면 딜이 안 나오지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쓰면 왠지 아 이거 쓰면 안될거 같은데 내가 하수인을 살리니까 아 왜 이런거 살리냐 실바같은거 살리지 아 근데 양이 좀 색다르다잉 그냥 양이 아니야? 귀여운 양이야? 응 여자 양 여자 양 파정 흑기사 나올때 됐거든 흑기사 아까 있었죠 어? 어래 좋아 어허 나쁘지 않아? 괜찮아 괜찮아 나 데스윙 상대는 내 데스윙을 예상을 못해 상대 실바가 하나 남았다는게 좀 크긴 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문제에 상대 실바나스 하나만 빠지고 데스윙 나갑니다 왜냐면 데스윙 나갔다가 실바가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 자 아직 변이 있거든요 나한테 때려 놓는거야 광역기 맞으면 범퍽 같은거 있거든요 얘는 체력 옳아서 안죽는데 아 어래는 다음 오케이 실바나왔다 오케이 실바나왔다 나 변이 썼어? 썼어? 변이 썼어? 진짜? 자? 아아 뭐하는건데 하아 아 때리고 할걸 때리고 할걸 아 뭐하는거지? 아 나 뭐하는거지 왜케 못하지 오늘? 아 나 왜 이러지 오늘?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더워 잠깐만 아 진짜 극협이다 왜케 못하지? 아 왜케 못하지? 와어어어어 와아ㅏ아 진짜 펫하핫하핫하핫하핫핫하 responsibility 오!! 오!! 오! 어헣, 아하하하하! 아 아 아 hmm 으 adi